오케이 청룡이 복화할 차례인데요 복화 20무네요 자 그래서 의자는 체알 C H A I R 그래서 CH는 CH는 항상 CH A는 A I는 O R은 O 합쳐서 A는 뭐 중에 A A A A A O 중에 A요 OK I는 I E O 중에 O요 OK 그래서 얘가 CHEAR 몇 가지 소리가 CHEK CHEK 얘는 O O CHEAR SHO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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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HONE PHONE PHONE P H O N E OK PH는 항상 F하고 똑같은 소리 PH CHE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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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HONE OK 그래서 THONE THONE 진짜 아 잠깐만 저 번째 모르겠지 다른 것들은 UMB THUMB? THUM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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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ung D THUMB 영어 THUMB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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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가 소리 나지 않는 것도 특징. U는 뭐 중에 E예요? U, U, O 중에 O요. P. 어디 동사람이 뭐라고요? 어디 동사람 소리가 뭐라고요? 썸. TH가 무슨 소리 난다고요? Z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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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를 낸다. Z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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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 R E E TH는? S R E 3 3 혀를 몰라 해서 TH가 나오면 3 3 해봐 3 3 3 3 이렇게 발음하기가 어찌 3 3 3 아 소리가 기억이 안 난다 네 포토 포토 P H O T O OK PH는 PH는 윗니가 아랫입술을 스치면서 포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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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토가 아니고 포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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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즈 쓰기 C H E E S E CH는 뭐 된다고요? 치 치 치즈 턱 턱 친 C H I N 친 친 친 친 샥 샥 S H A A R T 공격 Which way? 혜진이 그 포토 ek 샥 흐흐흐 G 인가? G A H I R T는 아닌데 이거? 철트 철트야, 철트? G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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